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침에 한 독자 정학길이 조선일보에 올린 대한민국은 문재인 황제의 제국이란 그런 독자 기고 칼럼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글들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문재인 1인 독재 전체주의 제국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정우군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경제는 한마디로 폭망상태고 외교는 국가체면이 말이 아니다. 문재인을 체포해 주세요라는 백악관 청원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난 9월 3일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대통령은 대체 무엇하는 존재인가라는 기본적 질문을 국민에게 던졌다. 청와대는 그날 회의에 국내 금융권 대표 40여 명을 불렀다. 대통령은 펀드 자금을 모으는 관제 블록크 혹은 관제 계주로 나선 것이라고 조선일보 9월 9일자 대통령이 펀드 수금하는 나라 제하에 선우정 칼럼에서 쿡 찔렀다. 선우정은 5년짜리 정권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빚을 400조 원을 국민에게 물려주고 문 대통령도 고종처럼 자신을 도통과 치통을 겸비한 초월적 성인군주를 여기기 시작한 것일까 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은 최근 기사의 대강이나 하나하나 집어나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불법불의와 아집과 독선의 페륜정권이다. 이 같은 전대 미문의 폭압 독자가 횡행할 수 있는 원천은 다름 아닌 거짓과 귀재가 발휘한 사법 입법 행정과 언론까지 이른바 사부의 장악력이다. 여기에 대통령 인기 후반기까지 이어질 45%대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180석의 맨마더 국회의석이 안하무인의 괴물 집단을 만들었다. 무슨 못된 짓을 하더라도 밀어주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는 곧방기다. 바보 국민이 바보 황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오늘밖에 모르는 재무덤 재파괴의 종말 광대극이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폐망을 자초한 제국동토의 땅이 됐다. 독자기구 가운데 상당히 길고 논리적입니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시정해야 될 것은 바보 국민이 바보 황제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표를 훔쳐서 만들어낸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일당 독재 운운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먼저 소개한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계약경신청구권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례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된 뒤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경신청구권이 때문입니다. 9월 10일 날 국토부와 법무부는 최근 세입자가 있는 상태의 주택매매와 관련한 계약경신청구권 행사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유권해석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약경신청구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2년 계약경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2년간 임차권리가 보장됐다면 이제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가지고 4년간 계약이 보장이 됩니다. 최근 문의가 집중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아직 세입자가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을 때 집 구매자인 세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할 수 있느냐는 대답입니다. 계약경신청구권과 관련해서 임대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임차인의 권리만 보호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심하게 제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재산권은 처분권과 사용권으로 구성됩니다. 소유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갖습니다. 사용과 처분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죠. 그런데 세입자가 이미 계약경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세집주인은 계약당에서 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하겠다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경신청구권의 행사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세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에다가 추가적으로 2년을 더 보장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억울한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될 때 거의 소급입법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입니다. 저는 60대 임대인입니다. 올해 암성고 수술을 받고 3개월 만에 전의가 됐습니다. 얼마 못 산다는 그런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재산정리에 들어갔습니다. 2021년 또 1월이 전시의 만기인 집을 팔아서 아내가 작은 돈이라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고 계약경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 2년을 더 살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이게 소급입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제가 2년을 못 살 수 있는데 임차인 때문에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몸이 하루하루 약해져 가는데 집도 못 팔고 너무 속이 상합니다. 물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기존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끝내게 되면 그러나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6개월 전에 모든 계약을 다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상당히 불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라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계약경신청구권이 도입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약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과연 올바른 일인가 그야말로 주객전도라는 그런 용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재산을 소유한 사람 임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추세가 소위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아무런 그런 끊임 없이 행해지고 또 인권에 대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코로나 방역 같은 것을 그런 빌미로 삼아 가지고 그와 같은 개인의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공권력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런 모든 맥락이 개인의 권리라는 부분에서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산권이라는 것은 소유입니다. 그 소유 권한은 개인이 갖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자유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과 꼭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특정 그룹을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런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약 조건을 행성하고 재산권에 대한 많은 침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9월 10일 날 방송됐던 찬란한 시간에 관한 방송을 보시고 이수진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공병호 박사님 수계표 실시를 적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다시 연기되는 꼴을 보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인가 뭔가 하는 당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법원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지 마는지 어정쩡한 태도가 무척 답답합니다. 요즘은 수계표 실시를 한다는 소식에 희망적 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검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그냥 뭉개고 할 그런 의향 없이 아마 앞으로 재검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지 않던 신문들까지 나서서 사슬에 다루는 것이 한편으로는 반가운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낌새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재검표는 반드시 디지털 조작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져야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디지털 조작에 대해서 디지털 검증을 하겠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재검표를 그동안 수십 년간 내려온 것처럼 그냥 수계표 수검표 손으로 표를 세는 것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대법원이 사의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종의 성인해지는 통과 의뢰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검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계표 더하기 디지털 검증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같은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표를 대조하거나 또 표 그 자체가 가짜표 투입된 표가 아닌지 또 조사를 하는 것 그다음 qr코드와 같은 것을 대조하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디지털 검증이 이루지는 방식이 더해질 때 재검표는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어방송 gongtv 그리고 온라인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와 안목과 시야와 그리고 통찰력을 계속 보강하고 확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